자, 안녕하세요. 데이즈 3회차네요. 이렇게 하면은, 리프레쉬하면은, 서버가 쩌르륵 뜨겠지? 허허허... 그거 관련 글을 쓰기도 했는데, 그, 방송국에서 보세요. 이거 왜 아무것도 안되지? 이상하다. 뜬다. 떠. 다 사람이 많네. 그나마 여기는 조금 적다. 9명 방 가야지. 오늘은 파밍을 할 거니까. 네, 왜 부르세요? 됐어요? 못하러 갈 것도 몇 개 없는데, 뭔 방부를 해? 그냥 방콜라에서 죽이면, 죽고 새로 파밍하면 되지. 별거 없어요. 가지고 있는 거, 그냥 뭐 쌀이랑 물, 수통, 수통도 있었나 모르겠네. 안 채워진 수통, 총알 다 떨어진 총, 옷, 가방, 이게 전부라. 오늘 총알도 좀 주워야돼. 할 게 많지. 이게 원래 로딩이 이렇게 길어요? 이게 원래 로딩이 이렇게 길어요? 이거 서버 이상한 거죠? 다른 방 들어갈게요. 여기가 그나마 핑이 좋은데. 어? 좋아, 이런 거 저런 거 나온다. 데이즈즈 지저스 크라이스트. 1명. 3명. 2명. 5명. 192. 1명. 더 괜찮은 데도 나와. 클랜... 서버. 흐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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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야지. 혹시 시청자분, 같이 하실 분 있으면은 어 말하고 오세요 말하고 와야지 내가 안 놀라고 안 때릴거야 아마 제 펜씨가 님들 머릿속에 불을 받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러기 전에 총이 좋겠지만 만약에 오실거라면 조용히 오지 마시고 자 이곳은 어디지 맞아 그때 이딴 옷 입고 이런 옷 입고 파밍하다가 껐지 엔터 어 아래 바로 가방이 있어 근데 내 핑크색 가방이 좀 더 좋다 이제 걸어다니는 저겁니다 그 뭐야 저 좀 뿌연게 사라졌군이 비디오 한번 누르면 된다라고 식량 창고야 먹을게 되게 많아 혹시 먹을게 없어서 궁절이신 분들은 어 이 애기 가방 또 있네 이거 주워둘까 가방은 뭐 줍니다 가방 안에 가방 넣기 불가능한가 우선 소방 도끼를 주워야 돼 음료수 약간 상향 상한 것 같군 목이 마르대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드링크 드링크 아니요 이거는 스팀에서 살 수 있어요 스팀 게임입니다 스팀 게임입니다 아이필 오케이 됐어 공료수 마셨고 해야 될 게 많아 총이랑 블루 라이더 캡 총알이랑 많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많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비 최대한 덜 만나고 꽈빈 네 안녕하세요 약간 뜬튀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근데 총을 내가 그냥 민가에서 샀는데 도시보다 그런데 그냥 막 이런데 그런데 많나봐 아니 또 뭐지? 어 또 애기 가방이네 야 가방 찾기 힘들다 하는 사람 나와봐 가방이 너무 많네 뭐 툭하면 다 가방이야 아우 렉 걸려 약간씩 렉 걸려 윙녀스 음식 걱정은 진짜 없겠다 위에 이제 밥이랑 그런거도 걱정이 딱히 없고 밥 다 캔 아 캔 따는게 없네 이제 보니까 싱싱한 사과랑 이런거 있어서 대충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템파밍 신발 에이 별로 안 좋다 이거 병따기로 쓸 수 있나? 스크류 드라이브 병따기로 쓸 수 있는게 필요한데 이거 지금 들고 있는데 어디보자 스파게티 이거 스파게티지 이거 스파게티지 아싸 들고있자 이거는 필요해 아싸 네 있지요? 총 얻는거 모르겠네요 나는 근데 좀 쉽게 얻었어 근데 총알이 많이 안보이더라고 은근 나 저거 우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식수통 물 좀 채우게 어 노란건? 이거 뭐지? 옐로우 바나나 바나나 신선해 썩은거 같지 왜? 뭐지 이거? 펜 아 펜 필요없어 난 이미 유언을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없어 왜 필요없지 여기서 계속 파밍하면 될까요? 약간 어두워질라는거 같다 아침인가 이거 시간 어떻게 봐요? 시간 사침판 사침판 이건 또 어떻게 쓰냐 아 반다나에요? 난 바나나인줄 알았네 그럼 이거 모자 아니야? 입이 그 두르는건가? 얼굴에? 근데 안보여 이거 빵모자 때문에 문 닫자 문 닫자 어 어어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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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란건 콩인것 같고 빨간게 콩이고 이거는 뭐지? 구운 콩 아 이게 또 콩이네 콩이 참 많다 이거는 스파게티 굶어죽고 목말라 죽을 일은 없어 정말 이제 이런데 들어가보자 걸어다니는 식량 창고에 어허 어어린지 주라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네 캔 오프너 아 나 캔 오프너가 있구나 이거 버리자 좀 필요없어보이는게 많아보이는데 이건 뭐지? 총알인것 같고 많아도 많아도 부족해 오 싱싱하다 아니네 안싱싱해 별로 싱싱하지 않아 이런데 올라가면은 간혹 총있더라고 한번 올라가보자 어 정말 바나나야 아까는 아니었는데 정말 바나나야 이거 보지 오 포테이토 싱싱해 싱싱해 내려가자 어 떨어지면서 잡았어 좋은 순발력이다 떨어지는 자잡기 같은거 하면 잘하겠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딱히 별거 없군 올라가 봐 지렁이 맛있냐구요? 지렁이를 먹으면 음 토할 것 같은 맛이에요 지렁이 먹고나서 이 캐릭으로 토를 두번이나 했죠 살기 위해 그 뭐든 아무튼 뭐 이상한 병 같은거 와요 음 여기도 없고 여긴 뭐가 있나 I want to to drink something 오케이 말만 해 맛있건 정말 많으니까 얌얌얌 아 나도 뭔가를 좀 마시고 싶다 얘 마시는거 보니까 바밍 바밍 싱싱한 오렌지 오오 좋다 모자 바꿔 쓸래 이 규분들과 함께가 아니니까 모자 바꿔 써도 되겠지 잠깐만 이거 안에 저거 있는건가 필요없는거 좀 버리자 또 인벤이 꽉 찬다 못쓰나? 안에 배터리 있나? 배터리가 없네 건전지가 있어야돼 이거 다른거 보니까 저번에 내가 한 서버는 왠지 모르겠는데 밤이 짧았는데 어두운것도 없고 다른 서버 보니까 막 딕이 어둡고 그러던데 어 총알이다 여기거 아니네 이 몬총알 쓰는거에요 얘는 라이플 더블 라이플 7.62 7.62 일단 들고 있어보자 종이 7.62 총알을 찾아야돼 지금 좀비 왜 안나와요 나도 몰라요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겠지 보자 보자 어후 좋아좋아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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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을 줘 밤 되면 나가버릴까 밤 되면 다른 서버가서 파밍해야 겠다 밤 돼 가는거 같애 아 이게 아침인가? 아침에서 낮이 돼가는거 같기도 하고 약간 날씨가 날씨가 애매해 시계같은것도 없으니까 알수도 없고 저기가 공장 쪽인거 같고 저것도 공장인가 저집을 한번 털어볼까 아 여기도 앞에 인간 있네 일단 털어볼 수 있는거 다 털어보자고 경찰서 같은거 있으면 좋은데 이거 경찰서인가 어 여기 뭐 있겠다 느낌이 와 이런 창고 같은데 뭐가 많아 어 이거 못여나 이런 차에도 뭐 있던데 오케이 봐봐봐봐봐봐봐 벌써 알록달록하잖아 안전모 그린 카고 팬츠 베이지 카고 팬츠 노랑 안전모 눈에 너무 띌거 같고 약간 회색 희뿌연게 좋아 킬 속이 없네 알록달록한건 많은데 키보가 없네 네 데이지에요 이 집 집이 안열려있네 여긴 열려있나? 열려있네 어 어 야 이게 더 좋겠다 빨간 헬멧 눈에 너무 띄긴 한데 이건 뭐지? 로드 플레어 어 플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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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정도는 주워줘야지 밤을 위해서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일단 저거 들어주고 맥주 맥주? 안 먹어 필요없어 이제 이 마을에 표류된거 같애 몇 몇시간째 여기만 있는거 같애 이거 뭐지? 이건 뭐예요? 디파 디프리 디파이 디파이 브릴레이터 별로 중요한거 아니겠지? 어디있어 제세동기 어딨어요? 죽은놈 살리기? 나 혼자 당기니까 안되고가 있어도 되겠지? 맞아 나한테는 필요없는 아이템이야 자 여기 느낌이 온다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게 해놓은 장소는 다 이유가 있어 안에 좋은게 있기 때문이지 아니면 말거나 여기는 들어가면 소리도 달라 어 신발이 운동화 하나 어어 상한 어렌지 음 스프레이 가방이다 아 이거 보라색이 좋아 어 이 추리링 바지같은건 뭐지? 그렇지 두칸짜리 필요없어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거야? 너무한데 하이버 안에서 나오는거지 뭐 어 여기도 뭐가있네 라디오 안에 노랑사각 바지 열어 메다다 음 책 막히지 않았겠지? 아 오 열려열려열려열려 열려열려열려 오픈도어 왜 안열려요? 어 어 띄어진다 계단에서 안 띄어지던데 띄어지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 좀비해오는 무슨 질문이야 사람입니다 좀비가 있긴해요 잘은 없지만 저기로 가보자 뭐가 있을거 같애 느낌이 어 잠시만 사람사람 보이는 힐루엣이 하나 보였는데 잘못봤나 영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핫도한게 보이네 차 안열려 어 이게 여러분 좋은거 있을거 같애요 일단 바지 어 이거 더 좋다 바꿔입자 어멋 좋아 옷이랑 색깔도 잘 맞군 아 저번에 시청자분 바지 벗고 찾아온거 생각난다 신발이랑 선민줄 왼발로 달려와가지고 노래 틀고 어 야 지렁이 또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들고 다니진 않을까 어 황제에 지렁이를 붙여놨더니 이딴게 또 나오네 콜라 배들리 데미지 어 야구 빠다가 기본 이건 무기보다 더 세겠지 아무래도 들여봐 좋아좋아 야구 빠다 들고 있어야지 이거 세요 이거 세요? 어때요 여러분 이거 세요? 센지 알고싶은데 어 찾았어요 근데 프레쉴 내가 버렸네 음 괜찮아 필요없겠지 탬이 탬이 딕이 없다 그지 동네인가 봐 썩은 토마토 으흠 다 왜 이리 별게 없지 안 열릴거 같애 여긴 여긴 열리네 미쳤네 어 뭐가 있어 썩은 감자네 그거 말고 이거 이것도 썩은 감자 빠루요? 빠루도 있긴 해 근데 별로 안 센거 같다라고 저번에 써보니까 케이크 너무 힘들어한다 이 동네도 이 동네 이쪽으로는 안 돌아다녀게 봤는데 여기도 뭐가 있을거 같애 아 근데 다 똑같이 생겼네 집이 다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딱딱 캐치해서 빨리 파밍을 해야 사람 많은데도 각오하지 그 소방소는 없나 여기는? 소방소가 가면은 꿀파밍 장소인데 거기 총알이 항상 있더라고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긴 항상 있더라고 이거 보지 매치박스 빨리빨리 필요없어 빻다가 더 좋아요 능력치 고래 그런건 어떻게 알아요 능력치같은거 어? 내 총알 나왔다 좋았어 음 네 안녕하세요 스아페 아닌가? 알? 아닌데? 튕긴건가? 튕긴거죠? 노 메세지 리시브드 포 아 총알 주웠는데 튕긴거 같은데 느낌이 아 이래서 안 갈아졌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총알 죽기 전만 아니면 돼 이 총 총알인데 이거 죽고 나서 노란 체인 떴던거 같애 자 나갔다 옵시다 음 서버가 이렇게 자주 막 가는 게임이에요 사기전에 이런거의 빡침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면 잘 고려해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다른 서버를 가던가 해야겠죠 기다려봅시다 서버가 좀 켜야겠다 아 후덥지그네 세명이는 이 서버 한번 가볼까? 방사능에 노출된 식물의 재구 그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거지? 잠깐만 리스타트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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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데 들어갈래 됐어 구멍님은 사람한테 많이 죽으셨나요? 한번 죽었어요 최근에 내가 제대로 해석한거 맞지? 어어어 어어 어어 내 눈 어어어 뭐야 이거 왜이래 엔터 어어 어어 어디지 여기 안 아 안돼 총알이 없어 뭐야 뭐야 총알 죽기 전으로 리셋 됐나봐 기가 막힌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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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오프드 더 게임 너 강태를 했어 왜 강태 당했어요? 저 뭐 잘못했어요? 왜 강태 당했지? 그냥 의미 없이 한 듯? 뭐 지들만 파밍하려고 만든 서버인가 봐 딴 데 가지 뭐 음 개인 서버겠지 뭐 데이즈 아프리카TV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저기는 러스트할때도 아프리카 모시라고 있었는데 서버가 말도 아니었지 다 정치 정치를 아주 막 중행몰이 장단으로 하는데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여기 가자 7명 써봐 구멍님이 써 못만드나요? 난 모르는 법을 잘 몰라요 아마 못만들지 않을까 스포닝 스폰할 때 많이 걸리네 53초 2초 1초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들어가질 겁니다 피 못파서 강타는가 에이 어후 빨리 파밍 끝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방 만들어서 하는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거 같애 네 내가 러스트에서 채널을 만들어봤는데 물론 내가 만든건 아니지만 서버를 아는 같이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되게 짜증났었어 뭐 뭐 핵 잡고 뭐 핵 잡고 그런거랑 서버 관리하는거랑 못하면 그 욕을 누가 먹는줄 알아요? 내가 먹지 그래서 귀찮아 죽었나 죽었나? 죽은거 아니겠지? 개구멍 서버 가지마세요 막 이렇고 글쓰 이거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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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가는거 같죠? 이거 뭐 죽은건 아니겠죠? 갑자기 맨몸으로 시작한다던가 데이즈 맵 HTTP 그 근데 여기서 랭크 그러시면 안돼요 링크 다른 분들도 가능하면 자제해주시고 방송국에 써주시거나 어떤 든지 확실하게 나 맵 봐도 지도도 있었는데 그냥 버렸어요 봐도 어디에 써야되는지 모르니까 왜 계속 기다리래? 랭크가 아니고 링크 미쳤나봐 롤에 흐흑 이거 이상하다 서버가 망 서버인거 같아요 아 한번 게임하기 힘드네 참 엑시트 엑시트 음 안걸고 안돌리 하하하하 맞어 안돌리는게 좋지 하하하하 어디갈까 어디갈까 더 블루디 블라디 원컬스 서버이름 서버이름 마음에 든다 여기 갈래 또 이래 스폰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자꾸 서버를 바꿔서 그런가 베드밸 저 결빈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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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걸 많이 썼네 왓츠 유얼 에언스의 모래의 몬테샤 에언스 잇츠 바운드 투 비 블레이딩 배드 헥터 라이크 투 잇 푸프 똥먹는 걸 좋아해 매덜 헥터는 헤이 리스펙트 투 섹시 존 리스펙트 더 티 비 더블유 플레이 데이 아 유어 프렌드 낫 유어 포스 플레이얼 안드류 스타트 이즈 로딩 커넥션 아 뭐야 이건 리브 밤 비스 언론 마이 뻣 스멜 네 엉덩이 냄샘 체크 아워 마이 버디 빛 됐어 게임을 빨리 좀 시작해야게 해주면 안되겠니 레디 아 됐다 n w a s m o 아이씨 귀찮아 밤인가 봐 을이 밤이네 밤이네 어 있다 7.62 어 7.62 51 이게 다른 총알인가 한번 일단 까볼까 다른 총알인가 보다 아 그래요 아 설레였네 나만 설레였네 다시 또 주워야겠다 비디오 됐어 이제 흐릿한거 없다 비디오 들어갔다 나오면은 오오오오오오오 angles 좋아 도끼 그래 이런 파밍이 필요 하단말이야 페이데이 얼굴이다 이건 또 다른 총알이고 버리자 스파게티 버리자 스파게티 이건 뭐야? 총알인가? 일단 총알 주워둘까? 밥은 미리 좀 먹어둬야지 바나나 하나 먹자 열량이 아주 높은 골양식품 바나나 근데 좀 썩었네 저거 쓸까 했는데 아쉽군 이거 근데 생긴 게 좀 먹었다 자 여기부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총알 총알 총알이 필요해 이거 테이프는 뭐예요? 테이프 어디 있습니까? 아시는 분 있어요? 오 상태가 좋은 이거네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버리자 테이프 어디 있습니까? 사람들 묶는 데 있으나 어? 이곳은 템이 많이 나오는 그 장소 여기서 내가 총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없군 어 빠루 빠루 안 돼 빠루를 들면 안 돼 나는 생존을 하려는 거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잖아 빠루는 너무 센 무기라 들면 안 됩니다 어 은벤이 너무 부족한데 은벤 소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? 다시 여기로 한 번 가오자 여기서 총알을 주웠으니까 또 있을 수 있어 그래 이 장소 열어 어? 내가 낀 도끼랑 어느 게 더 좋은 거지? 이 도끼가 원 배들리 데미지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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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점점 파밍이 되고 있어 가다가 내가 혹시 막 캐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게 보인다면 여러분 말을 해주세요 이거 내가 채팅창을 자주 봐야 될 것 같아 어 썩은 바나나 바나나는 근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데 엔진을 바꾼다고 이 게임 괜찮은 것 같은데 어? 사과가 싱싱해 어? 피망이잖아 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피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쵸 여러분 피망 이거 먹으면 막 빨라지고 그래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아멘